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마을뷨리온 그 상대는 아트라메데스 내 심장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어둠 속에서 조금이 널 기다린다 내가 들리는다 내가 들리는다 내가 들리는다 내가 들리는다 내가 들리는다 내가 들리는다 오는다 내가 들리는다 다시scheми 발을 기댈 때마다 맥박은 빨라지지. 넌 달아날 수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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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무기라. 넌 달아날 수 없다. 넌 달아날 수 없다. 넌 달아날 수 없다. 너희가 펑기는 악취와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 만들어도 어디 있는지 알겠군. 넌 달아날 수 없다. 음먼 용을 죽이다니. 부끄러운 줄날하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